도 Clear 내가 경기 시작 됐습니다. 시작부터 권형우 선수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탈출기가 쉽게 공중에서 잘 뺐어요. 성공 날리는거 공중에서 tää니기 성공했고 왔다 갔다 그래서 시간을 벌려는 생각이 기봉산 윤정은 선수고요쵸. 후 방 이동의 저항 시간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첨부하니 공주 첨부까지! 여기서 2대2가 들어가지! 내연사 음주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살짝 힘들었습니다만 그래도 데미지 마음껏 줬어요. 일단 권혁도 붙잡았죠? 흡수 이후에 다시 한 번 공주 콤보. 오, 이건 반 피해요. 네, 체력은 이게 번개비가 없더라도 이정과는 좀 림검사가 달라져서 굉장히 유리하게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내력 취하면서 접근! 자, 림검사 입장에서는 튕기기 한 번만 성공하면 올려배기가 계속 초기화되기 때문에 기공사가 신중하게 평타를 던져야 될 그런 이유가 생겼어요. 자, 구석에 몰아넣고 데미지 한 번 더 좋고요. 하여튼 유엠 콤보 칠 수밖에 없습니다. 후 방 이동이 있습니다. 풍월도로 끌어들이면서 다시 한 번 공격 기회 잡았고 지금 번개비가 돌아와 있죠! 아, 이런 확정타로 맞는 분위기가 나고 안 돼요! 네, 마무리로 번개비가 확정! 거룩사지 이상이 거룩사지 이상이! 오, 감통! 와... 아니, 림검사가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예전에 겨우 김승현 선수가 겨우 겨우 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실력으로 빈틈을 만들고 펑기백이 막 이랬었는데 야, 상대방이 가지고 노는 이 수준! 갈치로 잘 갈아탔습니다. 네! 참치는 솔직히 안 됐거든요! 그렇죠! 남의 손에 자신의 플레이오프 진출을 맡겼던 뼈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내 손을 한번 잡아보겠다 이겁니다! 오, 윤정호가 아랫단에는 이런 어려움을 겪은 게 거의 없었죠, 솔직히! 네! 지난 시즌은 거의 아예 지지 않고 8강까지 진출했었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뭔가 불안하네요! 디펜딩 챔피언이지만 경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공전에서 튕기기 한 번 줬다라는 거 그리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사용했던 중파를 좀 기막히게 퇴치해냈다라는 거 요게 이제 윤정호 선수가 좀 말려들었던 원인이 되었죠! 여기서 한번 방역한 거 이외에 경기를 안전하게 주도하면서 흑복으로 시간도 잘 벌고 콤보도 잘 넣어주고 있고 화려하게 림 검사가 돌아왔다는 것을 바로 이 겨우 선수가 보여줍니다! 네! 네! 첫 8강 지금 가능합니다! 김기용을 앞서고 있어요! 지난 시즌에 역사가 무슨 뭐 김용사 만나도 좋은 모습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벤스는 돌아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즌보다 김용사를 향해서 더 좋은 경기명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충분히 단단히 한 것 같습니다! 뭐 다른 클래스에서 놀고 돌아서도 아시카페에 돌았지 역사였을 때도 오오! 네! 하하하하 네! 생선가게 주는 해산물이 지금 즐비하죠! 네! 고가 참치! 그리고 다시 또 시작됩니다만 이제 경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보시죠! 세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윤정호 빙백 한 포함께 기분 좋게 시작하는 윤정호 선수 그렇죠! 공중에서 바로 한 방 때려주면서 탈출길 빼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중 꽝! 꽝! 여바진 터지면서 다시 한 5공주 콘보! 반피! 콘보는 게 더 오래! 야 이거 역습 올 타이밍 기막히게 늘어서 또다시 동파는 완벽합니다 지금 자신의 쿨을 이걸로 벌어주는 센스까지 아 티베리 챔피언 첫 경기 완전 치면 공격할까요? 포결 신장으로 밀어내면서 다시 한 번 드리블 싱구하고 있고요 튕기기 하면 뭐합니까? 네 그리고 안전하게 네 경기 운영하면서 어려운 곳까지 좋아요 이번엔 노림술 제대로 다 들어가고 있고 권영호 선수 끌려다니고 있어요 네 다가오면 포결 신장 밀어내고 그래도 다가오면 흡공으로 땡기고 그리고 또 다가오면 동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착착 맞아 들어가야 기공사 윤정호 선수가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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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 네 반면에 탈출이 있는데 안 쓰는 거 보면 계속 탈출이 네 여기까지 안 써 자 묻고요 자 흡수 이후에 다시 한 번 눈치 보는데 정말 잘 쳤습니다 와 이걸 공파로 살짝 자 튕기기 줬어요 튕기기 줬어요 위험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계속 붙죠 네 오염맨을 따라가는데 다시 한 번 기회냐라 자 따라오는 기회냐라 계속 괴롭히고 실무 도너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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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내 눈을 내보이고 있어요. 제주도. 갈치하면 제주도 아니에요. 저도 제주도 다니면서 그곳에서 갈치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갈치하면 제주. 호포도 좋고요. 오늘 집에 가서 많이 먹고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남대문시장이 유명합니다. 갈치조림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체보다 갈치를 훨씬 더 선호하고요. 여기서 이번 경기는 역시 디펜닝 챔피언. 그런데 여기서 100%였거든요. 여기서 이제 탈출기 안 쓰는 거 보고 계속 바람이 돌 때까지 그래도 윤정은 선수가 이번 경기 정말 잘 참고 가져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몰아치는 게 거의 뭐 마이크 타이스처럼 인파이트를 붙여가지고 때리니까 탈계를 승인 썼는데 이후에도 또 막 차차차차차차 들어가면서 프리팩 거의 한 방에 계속해서 때렸습니다. 아, 여기서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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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쳐서 이거는 지난 시즌 기공사들이 화염 지역으로 상대방 약올릴 때처럼 아주 멋지게 링검에 힘을 보여줬죠. 그쵸! 이번에는 이건 윤정 응원하신 분이에요. 제대로 한 번 밤에 한 번에 줘야죠. 갈치를 부어야 좋은 건 맛있죠. 조율도 맛있습니다만. 자, 2대 0을 앞서고 있는 권혁은 한 세트 남쪽을 두고 있습니다. 자, 8강! 갈치 맞으니까 오, 누구 권하신 분이 이렇게 되면요? 구워서 맞춰보자 라는 거겠죠. 네, 그러면 윤정은 한 세트인가요? 자, 가겠습니다. 한 세트 경기 보시죠! 윤정은 한 세트는 띄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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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은 선수 초반부터 지금 워낙에 바로 경기 안 풀리고 싶다. 오염백이로 캐치했고요. 또 번개하고 흑공 이후에 벗어나기로 풀어버렸다는 거 그리고 공중 콤바 한 세트 또 넣어줬다는 게 불안한 상태예요, 지금. 번개백이 데미지는 줄 알았어도 여전히 강력한 기술이고요. 콤보로 이어지는 기술이지만 역시 메인 기술! 윤정우 선수가 디펜딩 챔피언으로서의 어깨가 무겁다면 권혁우 선수는 또 같은 주에 있었던 권은세 선수를 이기고 올라온 만큼 또 그런 면에서 어깨가 붙었거든요. 자, 가르기! 이렇게 허무하게 디펜딩 챔피언 얻어만 맞을 겁니까? 자, 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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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개백이 이제 갈치백으로 바뀌었어요! 갈치로 동파! 공폭으로 꿀 빨간 시전 끝났습니다! 냉동걸치 안 써, 이제! 이거 쟁갈치! 내려놓고 명마치 터지면서 한 번 더!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벅들벅들! 하지만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경기지가 너무 자잘하게 들어갔습니다. 이게 또 채웠죠? 자, 호희롱 켜고 이런 식으로 달려들기 시작하면 또 기공사가 무섭거든요. 자, 삼았다! 네, 이번격이 이러면 또 콤바! 네! 반응이! 자, 필살 패턴 사용하려는 거 보자마자 이탈로 빠르게 나오게 됐는데 이제는! 여전히 대상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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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람개비로 갈아버릴 기세거든요! 별빙고 겨우 그냥 생명력, 그냥 살아만 있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습니다만 이거 모르거든요. 오염매기 같은 거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하면 대체가 없어요. 어, 주저 챔피언 뭐 3단원 다하겠는데요, 이거죠? 얼음국 켜놓고 다시 한 번 기회를 포착해야 되는데 내력도 너무 없고요. 지금 평타 이거 던져야 되는데 튕기기 할까봐 무서웠습니다. 네, 자, 이게 달려들면! 흡공으로! 네, 싹! 어? 자, 탈출기 넣고 콤보 일단 한 세트 벌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풀피! 하지만 활염장 넣는다고 해봤자 데미지가 아직 벌었어요. 네, 아니면! 하지만 계속 때리기 때려야죠! 하지만 계속 때리기 때려야죠! 필요하면 넣어야죠! 아, 또 현장씨 당했어요! 너무 아까웠어요! 이라고! 이라고! 환대하게! 와, 링검사! 링검사가 예전의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과 함께 새로운 것들이 더해졌는데 그 맛을 100% 완벽하게 될 줄 아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와, 정말 오늘 기가 막힌 힘검사를 보여주네요! 네, 아, 제일 중요한 갈치매기! 은갈치매기, 그쵸? 은갈치매기! 꽉꽉 오른 은갈치매기! 네, 다음 주에 은갈치 색 정장 한번 입고 와서 예, 권혁의 선수 경기하기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예, 권혁의 선수 경기하기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예, 권혁의 선수도 벌쩍거리는 능력이 더 벌쩍거리는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경기 중에 하나를 예, 네! 나 다른 은갈치 색이에요 지금요? 예, 예, 예! 어, 근데 진짜 이번 경기는 윤종호 선수가 그 윤종호 선수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경기력을 만들게 해줬습니다! 권혁의 선수 대단한데요! 아, 제주 은갈치맥이 진짜 셨습니다! 목포, 목걸치, 제주, 은깔치 이렇게 가든가요 다시 보죠 윤정우 선수의 기세가 꺾인 데에는 밸런스 패치를 통해서 기공사를 대응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늘어난 파도 있겠습니다만 또 링검사를 권여구 선수가 기막히게 다루면서 그 기량을 100% 이끌어냈던 그 덕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흡공을 가볍게 쳐내버리는 어금 말살 반만해도 이런 것들도 좀 클 것 같고요 예전에는 시간이 잘 벌면서 탈기를 아주 수월하게 빼내는 이런 기술들이 많았었는데 링검사 대단한